안녕하세요. 한국IR협의회에서 반도체 ICT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민 애널리스트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하고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 특히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를 계속 관찰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들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큰 대형주가 하루 만에 20% 상승했던 적도 사실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락할 때 무섭게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계속 전문가로서 보다 보면 특히 투자자분들 입장을 생각했을 때 내가 그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굉장히 두려움이 생기죠.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포모라는 감정에 빠지게 되고 주가가 하락할 땐 또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극복하려면 어떤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조금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뭔가 주가 급등락의 순간이 왔을 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반도체나 AI 관련돼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나중에 혹시 정말 중요하게 의사결정하셔야 될 때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꾸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전방산업 수요는 안 좋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탑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기기의 수요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집계된 데이터는 자본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트렌드풀스나 가트너, ITC에서 집계한 건 아니고요. 미국의 SIA라고 하는 기관에서 집계한 건데요. 그 반도체 전방산업 수요 중에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쪽이 안 좋습니다. 아마 이 컴퓨터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PC하고 서버 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기기들, 오른쪽에 있는 차량용, 컨수머, 산업용 또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기 대비 디렘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전체 반도체 수요도 부진하구나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와 달리 차량용하고 산업용은 수요가 되게 좋거든요. 그쪽은 전방산업 시장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스마트폰 수요 안 좋다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한국 기준으로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의 여의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변에 아이폰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맥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항상 적극적인 구매 의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모바일 수요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큰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체 주기 자체가 엄청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 시장 처음에 특히 4G LTE 시절에는 교체 주기가 2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체 주기가 3년 또는 3년 이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폰 유저들 보시면 사실 아이폰 하나 살 때 몇 십만 원을 사기는 되게 힘들고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장 용량이 큰 고급 아이폰을 사셔서 그거를 3년 이상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폰에 ASP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가 부담이 있는 제품을 샀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성 있는 제품 자체를 오래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원래 스마트폰이 연간 14억 대 이상 팔렸어요. 한 2016년, 17년까지요. 그런데 무역 분쟁 이후에는 숫자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간 신규 판매량이 11억 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차인 4억 대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교체 주기가 늘어나서 예전처럼 신규 폰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리퍼폰 시장도 개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월드와이드로 리퍼폰 시장 규모를 3억 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아이폰 유저분들도 이제 아이폰 다 쓰고 나면 중국 폰으로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시장에서 중국 향 미드엔드 시장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출 데이터는 무역 통계에서 실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MCP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 중가폰에 많이 들어가던 그런 복합 제품이에요. 그래서 디렘랜드 복합 제품인데 두 개의 칩, 멀티 칩이 들어갔다 해서 저희가 멀티 칩해서 MCP라고 합니다. 이 MCP 숫자 보시면요. 이게 제가 2015년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엑셀을 표시를 한 건데 중간에 한 번 크게 이 숫자가 무너진 적이 있죠. 그게 이제 2018년, 2019년인데 모두가 기억하시는 그 무역 번쟁 시기 그리고 그 화웨이 제재 조치가 시작됐던 그 시기고요. 이게 보시면 2021년도 이후에 다시 이게 점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폰의 교체주기가 길어진 것 그 다음에 아이폰 시장 내에서 리퍼폰 시장이 생각보다 커진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시장 내에서의 어떤 미드엔드 수요가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많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중국에서 리오프닝 때문에 이제 모바일 수요가 다시 좋아진다면 이쪽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모바일 수요가 회복되는 신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여기 관련된 글로벌 회사들 실적 발표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희가 그 영어 메시지를 확인하면 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퀄컴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퀄컴은 이제 중국 관련돼서 퀄컴 CEO분이 코멘트 하실 때 회복의 기미를 그러니까 유의미한 회복의 기미를 아직 느낄 수 없다라고 5월 3일 날 발표하셨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됐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 5월 24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수요에 대해서는 엄청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진 않았어요. 다만 샤오미도 계속 모바일 재고가 많았는데 이 재고 자체가 말이 좀 소화가 됐다 정리가 됐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노버는 샤오미랑 같은 날 실적 발표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무뚝뚝한 톤으로 하반기에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좋아진다. 그래서 성장을 회복할 거다 해서 resume their growth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저도 이 문장 보고 눈이 번쩍 띄어서 어? 그러면 이유가 뭐지? 라고 했는데 이 문장 다음에 뭔가 아? 이 이유가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문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레노버가 그냥 IR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리커버리 시그널이 있는지 아직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퀄컴 샤오미 레노버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음... 약간 바닥은 지났구나 정도의 느낌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차트 보면은 아 지금 바닥까지는 와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정도의 느낌이구나 해서 그런 관점에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수요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방산업 수요 중에 긍정적인 쪽은 차량용하고 산업용 쪽인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파운드리 회사들 TSMC나 아니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실적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비록 이게 다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이 키워드 중심으로 뭐 차량용 같은 경우는 오토모티브 그리고 이제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IoT,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런 키워드 찾아보시면서 반도체 수요가 좋아지는 분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 차량용, 산업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회사는 미국의 텍사스 인슬먼트나 아니면 독일의 인피니언 이라는 곳이고요. 이런 기업들 중에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한 곳은 이제 사실 미국의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 차량용, 산업용이 좋다라고 실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전체 매출 중에 차량용 매출을 이제 오토모티브 매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매출의 24%고고요. 이쪽 부분이 이제 전분기 대비, 전연동기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산업용 쪽도 매우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산업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일반 제조업인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주로 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에서 많이 언급하는 분야는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재생에너지 주로 태양광 쪽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용, 디펜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기기들이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딘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기에 정말 반도체가 얼마나 탑재되나라는 걸 저희가 많이 고민 안 해봤던 기기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기 반도체가 얼마나 탑재됐는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기기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산업용 반도체가 이제 이런 기기들이 탑재되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쪽 수요는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차량용 산원용 반도체들을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 일본의 차량용 산원용 반도체를 만드는 르네사스입니다. 그런데 르네사스는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86% 올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일본장이 좋기도 했고요. 또 르네사스의 주요 제품 중에 MCU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MCU라는 반도체가 코로나 발발 이후에 가격이 좀 폭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업종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르네사스가 유난히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86.3%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숫자를 뽑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쪽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에서 조금 더 주가 수익률이 정말 좋았던 쪽은 이 전력 반도체 쪽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수혜주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아직 작잖아요. 아마 전체 반도체 시장의 2%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혜주가 많지는 않고 다만 여기도 실제 제조단에서는 넘버원인 회사가 울프스피드라는 회사인데 울프스피드는 지금 신규 공장의 램프업이나 아니면 수율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초 대비 수익률이 이 화면 보시면 마이너스 25.8%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은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이 액셀리스, 액셀리스라는 회사도 장비사고요. 그 밑에 아에르테스 시스템스라는 회사도 사실은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가 매우 유망한 분야인데 수혜주가 많지는 않고 장비사가 많이 올랐구나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바일 쪽인데요. 아까 제가 모바일 수요 특히 미드엔드 쪽이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에요. 가장 많이 오른 회사가 사실은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 자체가 되게 괜찮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과의 협업, 장기 계약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리기도 했고 또 사실 브로드컴은 예전에는 응용차별로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발표를 했는데 M&A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업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크게 반도체랑 소프트웨어를 구분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사실 그 소프트웨어 안에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메인프레임 기기용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도 M&A를 해서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브로드컴은 순수한 모바일 쪽 회사다라고 보기엔 좀 지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브로드컴을 제외하면 나머지 순수한 입장에서의 어떤 모바일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미디어텍이나 퀄컴, 샤오미는 주가 수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교하면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메모리 쪽을 볼까요? 메모리는 정말 의외였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한국 애널리스트니까 SK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데이터 뽑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램 리서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램 리서치는 메모리 중에서도 디렘보다는 랜드 쪽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3D 랜드 쪽 익스포저가 되게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작년 10월 이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관련돼서 좀 더 패권 전쟁이 강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램 리서치에 매우 불리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 리서치 실적이 생각보단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램 리서치가 연차 대비 수익률이 비교적, 비교적, 비교적이 아니라 사실 지금 메모리 스토리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수요나 반드시 수요나 공급이나 아니면 AI 시장에 대한 어떤 저희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실제 주가를 보면 상식에 맞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주가들이 원래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있던 두려움 대비 더 나쁜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외로 좋은 일이 생겼거나 그럴 때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새로 뜨는 업종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약간 반도체랑 AI 쪽에 교집합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제가 딱 뭐라고 이런 업종이다라고 한국말로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가 사실 앞페이지에서는 메모리, 그 전에는 모바일 이런 식으로 딱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교통정리하기 어려운 애매한 이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 하면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무형 자산, 사실 이제 인력 구조가 되게 좋은데 그 인력들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무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중에 반도체 IP 회사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동화 툴 갖고 있는 이제 EDA 회사들, 아니면 기술 영업하는 DSP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회사들이 과거에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이 회사들이 사실 예전에는 매출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쪽 업종 회사들은 되게 특이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점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기업은 글로벌 유닛칩하고 R칩인데요. 둘 다 이제 대만 내에서 요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전반적으로 그 반도체랑 AI 내에서 교집합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회사들은 어떨 때 성장할 수 있냐. 시장의 파이가 커질 때 성장하는데요. 그럼 시장의 파이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 이 AI를 설계하는 반도체 설계 팸리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전엔 저희가 AI 반도체라고 하면 인텔이 설계하는 CPU 또는 이제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GPU 생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6년 3월에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가 대결을 할 때 그 당시 알파고에 CPU랑 GPU가 많이 탑재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개발됐던 굉장히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CPU나 GPU 외에 새로운 좀 더 특화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들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인텔이나 엔비디아도 그쪽 제품들 다 만듭니다. 엔비디아도 실제 실적 발표 들어보면 GPU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지만 뭐 CPU나 아니면 DPU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각각 이제 하는 역할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쪽에 지금 신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 기업들이 뭔가 신규로 반도체를 설계할 때 필요한 IP 또는 그 소프트웨어 툴 또는 그 과정에서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파운드리에 그냥 연락해서 저희 회사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저희 이거 하나 만들어보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이게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DSP 같은 회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 이렇게 AI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하는 펜니스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전에 보신 무형 자산 베이스를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갑자기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이런 게 주가에 급격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제가 숫자 뽑아볼 때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인데 새로운 업종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애널리스토리 일하다 보면 AI 수혜주 많이 물어보시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AI 수혜주들은 오랫동안 흑자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IPO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에도 진정한 AI 수혜주가 몇 개나 될까 좀 의심스럽긴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AI 수혜주를 볼 때도 개별 종목보다는 오히려 ETF를 많이 이제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AI ETF로 분류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를 뽑아보고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ETF 중에 진짜 여기는 편입 종목이 AI 쪽이 많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그 ETF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밑에서 네 번째 있는 구어타이 CSI 이런 ETF들이 정말 아 여긴 진짜 AI 맞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실제 수익률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그 ETF는 제일 위에 있는 iShares US 테크놀로지죠. 근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생겨난 AI ETF가 아니라 그냥 이거 편입 종목 보시면 그냥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그냥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편입돼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도 AI 수혜주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지만 대형주 중에서 엔비디아 외에 나머지는 사실은 작은 회사들 중에서는 많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AI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 쪽들에 대한 관심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빅테크 기업을 많이 담고 있는 ETF가 의외로 의외로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AI ETF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반도체 ETF들도 있죠. 이쪽도 최근에 변화가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티커 이름이 SOXL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린 목록에서도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발음하기 힘드니까 다들 쏙쓸 쏙쓸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SOXL보다 또 새로운 형태의 변동성을 추구하는 ETF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트래킹하면서 1.5배 레버리지인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NVDL이라고 해서 원래 엔비디아 티커가 NVDA인데 마지막에 A만 L로 바꿨어요. 아마 L이 레버리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연초 대비 수익률이 302%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2%면은 4배 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ETF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깜짝 놀랐고 수익률을 뽑아보고 나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되게 적죠. 이게 제가 10억 단위로 나타낸 건데 시가총액은 620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시가총액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일반 기관에서 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빅테크 3배 레버리지 ETN 상품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연초 대비 수익률이 173%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ETF 두 개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개별 종목들은 아니지만 AI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은 많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수혜주 숫자가 한국이든 미국이든 엄청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약간 그 빅테크 위주 또는 이제 엔비디아에 조금 솔림 현상이 생기면서 그런 종목에 좀 더 이제 레버리지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늘어났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갑자기 이제 너무 맛있다고 알려진 디저트가 새로 등장했는데 그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집이 여의도에 딱 하나밖에 없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오른 것들도 사실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솔림 현상이 생기냐 그거에 대해서 이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수혜주가 많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을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1.5배 레버리지로 좀 더 변동성을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생겼구나. 이런 어떤 현상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AI 수혜주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억지로 억지로 짜내서 리스트를 만들어봤고요.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C3 AI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중에 CRM 같은 건 이제 AI 베이스로 만드는 회사고요. 여기 그 창업자분은 예전에 오러클이라는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전문가시고 저도 이제 이 종목 보니까 매출액하고 매출원가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님께서 하나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랑 매출원가가 똑같으면 이익이 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지라고 봤는데 그 이유를 제가 나름 생각을 해냈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이 C3 AI 클래스 이 회사가 티커가 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티커가 AI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 주식 코드가 다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005930 이렇게 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 티커가 알파벳으로 돼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인데 그 티커 자체가 정말 AI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AI 수혜주들을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도 이런 텍스트 키워드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 회사 티커가 AI ETF였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뭔가 이 회사가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 회사를 되게 선호주를 만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왜 많이 올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저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C3 AI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냥 슈퍼 컴퓨터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시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아마 이 직관적인 회사 이름이나 티커 이름 때문에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대상이 될 때 되게 유리했을 것 같고요. 사실 엔비디아 AMD 그 다음에 사운드 하운드라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크지 않은 기업 마벨 정도 빼고는 이 밑으로 갈수록 여기는 AI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전통적인 산업에 좀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 AI랑 반도체 교집합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사들은 이쪽보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IP, EDA, DSP 이쪽이 조금 더 연관성이 높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집합 회사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어땠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여기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게 사실 항상 엑셀을 제가 돌리지만 엑셀을 이렇게 해서 숫자 뽑아보기 전에는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약간 그 점잖으신 큰어른 역할을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너무 많이 나서면 독점 관련돼서 계속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CEO가 계속 바뀌는 동안 뭐랄까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롭게 보신 분들은 어? 이 회사가 AI 투자에 진심이네? 어? 구글 알파벳하고 뭔가 끝까지 가보자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년 동안 이 회사가 굉장히 뭔가 점잖게 그냥 하나하나 성장하는구나 실적이 굉장히 균형있게 나오고 있구나 클라우드에서 정말 돈을 버는구나 이런 모습을 차분히 보았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메타가 제일 많이 올랐죠. 되게 놀라운 거는 메타에서 계속 인력구조조정 발언을 했고 최근까지도 인력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많이 보여드린 이유가 원래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탕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가는 흐름들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원인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해보고 공유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반도체 AI 업종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업종에 투자자로서 의사결정하실 때 전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AI 투자는 사실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자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 국내에서 이쪽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면 여쭤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럼 대부분 아, 경민, 애널리님 돈이 많이 들어요 해서 제가 돈이 얼마나 들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천억이 든다, 이천억이 든다, 삼천억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AI 트레이닝 기준으로 대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디일까? 그래서 저희가 돈 많이 번다라고 할 때는 이제 매출액이나 순이익 이런 걸 보진 않고요. 그 인여 현금 흐름이라는 지표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뽑아봤는데 내년도, 올해 거 말고요. 올해 거 말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인여 현금 흐름 뽑아보니까 애플이 143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애플이 돈이 많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주머니에 들고 있는 캐시가 아니라 인여 현금 흐름 규모가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이번에 재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력으로 따지면 애플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유리하죠. 세계 회사가 잘 유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 인여 현금 흐름이 많지는 않아요. 14조 원 정도지만 근데 그래도 뭔가 그쪽 투자에 진심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중국 회사들 텐센스나 알리바바 그룹 보시면 여기도 인여 현금 흐름이 30조 이상으로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인여 현금 흐름이 각각 52조, 40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여 현금 흐름 자체가 10조 원 이상인 회사들만 계속 서스템어블하게 이쪽 관련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M&A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위에 SK하이니스랑 삼성전자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여 현금 흐름이 10조 원 정도 나오려면 영업이익이 연간 10조 안팎은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영업이익하고 인여 현금 흐름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지만 인여 현금 흐름도 커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AI 투자 여력이나 M&A 여력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 기업 측에서 AI 투자를 하거나 M&A 할 만한 의지가 많냐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실 저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돈이 많은 건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 내에서는 이 회사의 3파전이 될 것 같긴 한데 테슬라가 저렇게 프리캐시플로우, 인여 현금 흐름이 적다고 해서 뭔가 저 싸움에서 밀려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4개 기업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쪽은 너무 많이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AI 관련돼서 이렇게 세미나 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 세미나 자료 만들 때마다 그 한 달 전 뉴스는 다 싹 지워버리고 하루 전 뉴스 또는 이틀 전 뉴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투자 여력이 많았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외에도 국내에서도 많은 활발한 움직임들이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오픈 AI의 이제 그 창업자 샘 알트만 씨가 또 한국에 온다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뭔가 이쪽에 대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차량용이나 산원용 반도체 수요는 되게 좋은데 이게 뭐 무슨 뭐 17나노 16나노 15나노 이런 미세화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이쪽은 100나노 넘는 제품도 많고요. 뭐 65나노 55나노 45나노 28나노 이런 이제 머추어 노드라고 하는 성숙 공정이라고 하는 이쪽에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반도체 미세화 이것만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로 삼기에는 좀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반도체에서 새로 뜨고 있는 업종은 무형 자산을 베이스로 사업해왔던 뭐 IP, EDA, DSP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수요가 지금 정말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쪽은 모바일 쪽인데 이쪽은 제가 보기엔 이제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아니라 중국의 소비 회복에 많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AI 훈련을 시키는 AI 트레이닝 쪽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고 엔비디아도 아직까지 이제 업계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AI 트레이닝 쪽 수혜주가 많고요. 다만 이제 AI 트레이닝 다음에는 이제 AI 추론이거든요. 그 추론 시장에서는 누가 지금 승자가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그 추론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제가 보기에 몇 년이 지나야만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은 그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만나시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방산업 수요 중에 차량용하고 산업용만 제가 좋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차량용 시장 중에 전력 반도체 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시장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이런 쪽에 계속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새롭게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엣지 디바이스 쪽이 수요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엣지 디바이스 쪽이 산업용 시장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쪽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만 개별 엣지 단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엣지 디바이스는 사실 10년 전에는 IoT, 사물 인터넷으로 많이 불렸고요. 지금은 이제 엣지 디바이스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쓰시고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봐도 그냥 엣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엣지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전통적인 사물 인터넷 기기, 이어폰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고요. CCTV, 드론, 리모트 컨트롤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쪽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1년에 이 각 아이템들이 몇 개 팔리는지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1년 동안 아이폰이 몇 개 팔리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체 이제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CCTV가 1년에 몇 개 팔리나요? 이어폰이 1년에 몇 개 팔리나요? LG전자가 1년에 세탁기 몇 개 파나요? 물어보시면 굉장히 대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엣지 디바이스 쪽은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 반도체의 관점에서 보려면 매출 추정하려면 이 P 곱하기 Q, 프라이스 곱하기 퀀터티 중에 퀀터티를 알아야 되는데 그 퀀터티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그 제품의 판매량을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이쪽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만 또 몇 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세탁기가 몇 대 팔리는지 CCTV가 몇 대 팔리는지 또는 협동 로봇이 몇 대 팔리는지 이런 숫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시장에 많이 알려지겠죠. 그러면 아마 이 수요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도 좀 더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기기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기기들이에요. 저도 뭐 좀 CCTV 중에 보기 좋은 CCTV 열심히 검색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로봇도 저기 체스 두는 로봇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나름 최대한 좀 이 컨셉에 맞는 그림들을 찾아서 이쪽 수요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다만 이 개별 디바이스가 1년에 정확하게 몇 대 팔리는지 아직 그 시장 규모 추정에 대해서는 좀 지금 그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점점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하실 때도 내가 이 종목을 사서 하루 만에 많이 이익이 나서 바로 팔고 나와야지 그런 컨셉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잘 알고 좋아하는 종목 업종의 종목을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AI나 반도체 많이 말씀드리면 마지막 Q&A 시간에 그래서 메모리는 어떠라고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지금 메모리 시장이 되게 특이해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마이크론의 어떤 제가 재무지표를 분자 분모로 나눠서 만든 숫자인데 이게 업황이 안 좋으면 숫자가 위로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확 올라갔으니까 업황이 안 좋긴 안 좋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갔냐 하면 여기 이 그래프의 제일 왼쪽에 있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숫자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2008년 그때보다도 훨씬 많이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만 그러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이제 3개월 단위로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점점점이 다 찍혀 있잖아요. 점 하나가 3개월이거든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위로 이렇게 확 올라갔지만 자세히 보시면 점이 제일 끝에 하나 꼭 찍혀있고 그 점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점에서 두 번만 내려오면 이 점 하나가 3개월이니까요. 점 두 개만 지나면 바로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차트상으로는 만약에 6개월 내에 이 점 하나가 없어지고 두 번째 점이 없어지면 이 위로 쏙 올라갔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시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모리어팡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안 좋은 게 맞고 이게 이런 지표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익센트릭하게 너무 많이 안 좋고 다만 이게 이 점 하나가 3개월이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빨리 특히 DDR4 재고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거나 해서 이 점이 두 개만 없어지면 금방 정상화가 된다. 근데 점 하나가 3개월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인공지능 수요가 좋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2016년도에 클라우드 투자 많이 할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저는 아직도 비슷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실제 클라우드 투자를 많이 했던 미국의 대기업들 보면은 처음부터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아요. 이게 마치 이번 겨울에 엄청 추울 거다라는 그 혹한의 그 일기 예보를 미리 다 들었는데도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당장 지금 매장에 달려가서 엄청 두껍고 몸을 따뜻하게 잘 보호해주는 발목까지 닿는 패딩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는 기존에 뭔가 투자에 총대를 메고 있는 기업들은 일단은 최적화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 뭔가를 하고 근데 이제 이거로 뭔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때 가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최초의 투자는 사실은 비메모리 위주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렇게 컴퓨팅 파워를 확보한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를 임시로 뭔가 저장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는 디림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클라우드 투자 당시에도 보면은 처음에 자원 최적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마지막으로 메모리 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AI 투자도 매우 유사한 흠이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이제 AI 투자하는데 돈 얼마 들어요? 라고 여기저기 여쭤봤을 때 천억 원이에요? 이천원? 이천원? 이천원이에요? 삼천억이 삼천억 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났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아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최적화를 했는데 최적화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하고 여기서 신규 투자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구나 엔비디아 GPU를 몇 개를 더 사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적화로는 뭔가 자원의 한계에 도달해서 대규모 AI 트레이닝 투자를 하려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전개되면 그 다음에는 아 메모리 많이 사야 된다 쪽으로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이미 2016년도 클라우드 투자 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좀 보시면 미국의 AI 빅테크 기업들은 연간 200조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사실 그동안 투자가 제일 많았던 회사는 아마존인데 아마존은 사실 클라우드 투자나 AI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마존 리테일 서비스 유지하기 위한 풀필먼트 센터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제외하면은 실제 돈을 제일 많이 썼던 회사는 알파벳이고요. 사실 알파벳이 연간 40조 이상 돈을 쓰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본형의 싸움이니까 앞으로 투자 규모는 애플하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이제 연간 최소 15조에서 최대 44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닉스는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투자 금액이 네이버는 5,600억 정도가 올해 컨센서스고 카카오는 3,100억인데 아마 이제 이 기업들도 AI 관련된 투자를 더 많이 하거나 M&A를 많이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비 투자 흐름이 최적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 마지막이 메모리다 라고 했는데 아마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면 지금 보신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금액도 결론적으로는 점점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AI 기업이랑 한국의 빅테크 AI 기업들의 설비 투자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뉴스를 통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투자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당장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쪽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좀 정신 승리하는 마음가짐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력의 싸움이고 자본력의 크기로 보면 애플이 최고다. 다만 자본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업 측의 의지를 보면 사실 또 테슬라가 탑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자본력의 크기, 기업의 의지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한국도 따라갈 텐데 한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기조 그리고 AI 투자나 M&A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뭔가 반도체 미세화만 갖고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기엔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다만 지금 그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는 개별 수요단에서는 엣지 디바이스, 차량용 쪽이고 그 다음에 AI 쪽에서는 아직 AI 추론까지는 가진 않았고 AI 트레이닝 쪽이 투자가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무용자산 기업들이 과거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반도체나 AI 관련돼서 중소기업들 만나실 때 이 회사 실적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실적 외에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지 그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적으로 계속 강소기업들 자료를 한 달에 3개씩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 이후에 썼던 기업들을 제가 실제 분석할 때 어떤 스토리의 관점에서 분석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업명 말씀드리면 퓨런티어, C&G 하이테크, 비나텍, 오션브릿지, 가운집스, 자비스, 아이디스 그리고 슈프리마, HQ, 오픈엣지, 제주반도체, 하이딥, QRT, 저스템, 제이하이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작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닉스보다는 훨씬 시가총액이 작아요. 근데 이 기업들도 뭔가 나름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엣지 디바이스나 차량용 쪽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는 퓨런티어나, 비나텍, 아이디스, 슈프리마, NQ, 제주반도체 이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제주반도체 분석하면서 매우 놀랐는데 최대 고객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기업들이 아니라 유럽의 사물인터넷 기기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놀랐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비용 절감이랑 수율 개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단 1%포인트라도 수율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수율이 저하되는 걸 미리 막아준다던가 해서 자비스는 검사 쪽이고요. 저스템 같은 경우는 수율 저하를 미리 막아주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작년에 상장했던 HP, SP도 사실은 수율 저하를 방지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최근에 기가비스라는 기업이 이제 기업 공개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다 보면은 검사 장비 회사예요. 그리고 검사 장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기존에 신경 쓰지 않은 부분들도 제조사들이 점점 챙기다 보니까 이렇게 수율 개선이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장비를 만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매출을 늘릴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아이템 다변화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변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는 어떤 기업 탐방 갔는데 그 기업이 다변화하신다고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마치 이분이 지금 군고구마 열심히 팔고 계신데 왜 갑자기 군밤을 파신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다변화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아이템만 갖고는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하나 더 하셔서 50억이라도 늘리려고 하는구나. 지금 저 SK하이닉스 저 프로젝트 저거 수주에도 매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저거 2억 하나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영업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프로젝트 조그만 거 하나 50억짜리 100억짜리 아이템 사실 저희는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저희가 맨날 매출 몇 조짜리 회사 시가중액 몇 조짜리 회사 기준으로 그런 거고 실제 기업을 경영해보면 몇 천만원의 매출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몇 천만원의 매출 1억, 2억, 5억, 10억 이렇게 늘리려고 다변화하시는 기업들이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CNG 아이테크나 오션브릿지, JI테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미국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않았던 그 무형 자산 베이스로 사업을 해왔던 회사들 한국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점차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을 했고요. 오픈웨치 테크놀로지도 작년 하반기에 상장하셨던 기업이고 하이딥도 작년 이맘때 상장했었죠. QRT도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로운 섹터에서 상장 기업들이 올라오고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보니까 아직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제 투자자분들과 얘기해보면 반도체 회사다, AI 회사다 이렇게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각각의 업은 개별적으로 틀릴 수 있지만 무형 자산을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근데 원래 이런 업이 크게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AI 설계하는 회사들 또는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무형 자산 베이스로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반도체 업황 수요가 왜 안 좋은지 말씀드렸고 지금 뜨고 있는 분야, AI 분야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좀 편안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반도체 애너를 하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돼서 요청 많이 받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AI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AI라는 학문이 이제 막 정립되어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수학이나 코딩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고 그 실제 전문적인 내용 공부하면은 굳이 일반 주식 투자자분들이 몰라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저 세상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함수 이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내용을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다만 이 많은 정보들을 AI 관련된 정보들을 주식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그냥 저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뭔가 다 수요도 안 좋고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분명히 꿈틀꿈틀 새싹이 도단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 국내 강소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2월 첫째 날이고 또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평소에 마음에 두고 계신 주식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포모 현상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때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의사결정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반도체나 AI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